안녕하세요. 입사 1년차 21살 김규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실수령이기요. 세호 한 180... 음수대에 물이 새가지고 수도꼭지 교체하러 갑니다. 아 지금 가겠습니다. 거기 갔어. 음수대로. 지금 왔어요. 방금 관용차 하나 나가던데. 그거 뭐고 나가셨을까요? 한 방울 복권 당첨. 일단 나간에서 후방전기통신 cctv하고 문화재안전경비원하고 보조금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본인이 시청 막내인 거 알죠? 아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과를 여러 번 옮겨 다녔거든요. 네다섯 번째 부산구 같긴 한데. 어딜 가든 다 막내가 돼버려서 막내로서의 역할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따똥. 네. 저는 공무원이 그래도 워라벨?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. 그렇습니다. 회식 이런 거 괜찮아요? 아 저 회식 좋아합니다. 아 있습니다. 네. 케이스만. 군대 가야 되죠? 네 군대. 이번 년 10월에 입양 신청 돼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. 네. 통지서 나왔어요. 힘든 거 일단은.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와가지고. 사회생활. 이제 윗사람들 대하는 거 이제 배워가긴 하는데.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. 네. 저희 2월 5일 정월대보름축제 하는데. 네.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